다음엔 누구 차례 한치 없던 볼 수 없는 맞짱 게릴라 강대하려 잠이 터지게 지질한 훈부의 길을 전환해 왕길을 감추지 못하게 해 남자들은 품위 여자들의 간식 이 유부를 자신감이 볼만해 남보다 대신 오너라도 뻔뻔히 니의 몫속에 벗어드는 엘레지 이상한 정신에 술렁이는 천지 오늘 여기 무법지 난 부를지 심장이 태풍고 널 미치게 하고 싶어 다빨니히 우리 정신들의 간식 그리니가 이 정도가 나를 정신들의 간식 이 남자는 이 남자 은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